동에 어네 뭔데 이게 득씨랑 너희들 똑바로 설치 안했는데 너무 아름다워 이건 뭐지? 쓰레기같은 길 꺼져 야 미쳤어 너 이렇게 손잡고 가는거야. 오빠 나 어두운데 무서워.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더 무서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제 이어서 이제 커플들은 사랑을 속삭입니다. 공중에 떠있는데 이거? 이래도 돼? 됐어. 어차피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앞으로만 가면 돼. 안되나? 왜이렇게 어렵냐 이거. 워터파크는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밤이 되었네요.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네요. 이 아름다운 곳에 사람들은 온갖 쓰레기를 쳐버리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청소 아저씨 어디갔어. 청소 아저씨가 바를피 있는데도 버리는지 보겠어. 청소 아저씨가 바를피 먹기 싫어. 아 기계코네 여긴 핫도그 팔고 트러스트 이 아저씨들은 막혔는데 왜 왔다갔다 하지 왜 들어왔나 얘들 올라가는거 무서워 미치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왜 저분이 떠있냐 내가 잘못 만들었나 저분이 떠있냐 이건 별로 위험하진 않아 이게 다야 물에 빠져서 안전하죠 여긴 안전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 안했습니다 여긴 쓰레기네 이쁘긴 이쁜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뭘 만들 수가 없는데 끝인데 그냥 그냥 아무 그 자체야 모텔 갈 필요 없죠 미친 쓰레기같이 만들어놨어 이제는 롤러코스터가 있을만하지 많이 참아와 놀아 롤러코스터 잠깐만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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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어? 놀이공원을 만든다고 했지? 다음에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저렇게 어려운 게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지